암벽을 오르는 순간 내가 오른 그 험준한 곳을 바라보며 그제야 나로 온전히 살아있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. 저는 모험가의 물건 노스피스의 호스트 클라이밍과 대표 김승현 이민영입니다. 암벽을 계속 오르게 되면 상처투성이에 정강이와 고등살 박힌 고통스러운 손끝을 소유하게 됩니다. 하지만 높은 곳을 오르는 그 깊은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반도의 한숨을 내질 때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. 노스페이스는 인간이 위대한 자연과의 더 나은 공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끊임없는 탐험을 실천하여 탐험과 도전을 통해 내 자신을 나아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. 사람과 자연의 더 나은 공존을 향한 노스페이스의 탐험은 계속됩니다. 오사항 오사항 고생 오사리 오사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